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넷플렉스에서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 JMS 정명석과 관련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 그것을 본 분들이 JMS 총재 정명석에 대해서 얼마나 성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 영화를 본 2030 세대들은 한마디로 토가 나올 것 같다라며 충격 반응을 쏟아내고 있죠 자 이러한 영화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터트린 날 KBS JMS 터졌습니다 김도영 교수가 생방송에서 JMS 신도들 KBS에 근무하고 있다라며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윤석열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발표한 날 KBS JMS 신도 관계자도 터져 KBS 사회자 단언할 수 없다라고 하자 김교수 이름도 말할 수 있어 지금 현재 KBS 충격 상황 현재 KBS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KBS와 MBC를 정조준을 해 특히나 MBC 수신료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수신료 분리하는 거에 대해 또 수신료 폐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실이 KBS를 정조준을 한 작심 발언이 터져 나온 이후 충격적인 JMS와 관계된 발언이 KBS 생방송에서 터져 나왔다 아마도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에 김도용 당국대 교수가 작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네티즌들도 KBS가 생방송 아니었으면 아마도 이런 영상은 아마 삭제했을 것이다 라는 여러가지 충격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명석을 비유하는 사람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KBS 안에도 있습니다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2단 단체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를 30여년간 추적해 온 김도용 당국대 교수가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1 더 라이브에서 KBS에도 JMS 총재 정명석을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폭탄 발언을 터뜨렸다 당황한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단언하지 말라 라고 했으나 김도용 교수는 제가 이름도 말할 수 있다 라고 맞받아쳤다 김도용 교수는 9일 이 방송에 출연해 JMS 정명석 총재와 그 실체를 폭로했다 처음에는 JMS 정명석 총재와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방송 말미에 김도용 교수는 정명석 JMS 총재를 비유하는 JMS 신도 먼 곳에 있지 않다 KBS에도 있다 KBS PD가 라고 돌발 발언을 쏟아냈다 진행자는 황급히 단언하지 말라라며 김도용 교수의 말을 끊었다 그러자 김도용 교수는 더 라이브 제작진 쪽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PD와 또 다른 분 이름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잔인할 것 같아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 김도용 교수는 또 KBS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통역사도 JMS 신도라고 주장을 했다 김 교수는 그 여자 통역사는 현재 형사 사건화된 정명석의 외국인 성 피해자들을 통역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KBS 방송에 노출된다면 저 언니는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언니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JMS 성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 했다 진행자가 JMS 신도가 사회 곳곳에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자 김도용 교수는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또 중국 강간치사 사건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을 이어가려고 하자 KBS 지행자들은 시간이 없다라며 당황해하며 방송을 긴급하게 마무리했다 방송이 끝나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에는 KBS에도 JMS 신도가 있다는 발언만 짜집기한 영상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더 라이브 유튜브 영상 밑에는 KBS PD와 KBS 여성 통역사 누군지 밝혀달라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또 생방송인게 다행이다 라는 댓글도 줄을 잇고 있다 네티즌들은 KBS가 녹화 방송이었다면 아마도 편집됐을 듯 KBS 진행자들 당황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도용 교수님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KBS는 10일 김도용 당국대 교수가 방송에서 제기한 JMS 비호 의혹에 대해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공식 밝혔다 김도용 교수는 JMS 실체를 폭로하는 사이트로 알려진 엑소더스의 운영자로 JMS 내부에서는 사탄의 몸통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넷플렉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도 JMS를 폭로하다 아버지가 테러당한 사실을 전한 바 있다 한 전직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 김도용 교수가 KBS의 생방송으로 출연해 작심을 하고 말미에 KBS에도 JMS 정명석 총재를 또 JMS 신도인 PD와 여성 번역가가 있다라고 작심 발언을 한 것은 때를 기다린 것이며 김도용 교수의 폭탄 발언에 한마디로 KBS가 지금 네티즌들의 역풍에 휩싸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일을 하신 김도용 교수님 저도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당시에 생방송으로 직접 봐서 당시 어떤 상황인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JMS 총재 정명석과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김도용 단국대 교수님 큰 일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